네 좀 슈퍼 보였어요. 11년째 김치녀를 만나온 남자. 100명 넘는 여자를 만나는데 제대로 다 김치녀예요. 아니 이분이 김장김치를 담그셨네. 대체 왜 한국 여성들을 전부 다 따져봐서 김치녀라고 하는가. 지갑 열 사람들은 남자들이라는 거예요. 아니 잠시만. 구매를 할 거라며. 너한테 내가 샀어. 내가 예를 들어 3만 원어치 냈으면 손 한번 잡아야 되고 5만 원어치면 뽀뽀뽀를 해야 되고 정말 참박하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남자는 돈 여자는 몸. 이거 한남충? 네 한남충. 나 한남충. 니야 한남충. 한남충? 한남충. 어휴. 어휴.